이번에는 신영증권 연결해서 밤사이 뉴욕 증시 알아보겠습니다. 안희연 캐스터 전해주시죠. 신영증권입니다.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다우 지수는 0.3% 올랐고 S&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.1% 오르며 장을 마쳤는데요. 이날도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주가의 버팀목으로 작용했습니다. 내년 3월 FOMC, 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의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. 10년물 국채 금리는 0.09%포인트는 하락하면서 3.7%대로 내려앉았습니다. 종목별로는 중국 상해 공장에서 모델 Y 업데이트 버전 출시를 준비 중이란 보도에 테슬라가 2% 가까이 올랐고 최근에 반도체 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AMD도 1.8% 상승했습니다. 국제 유가는 홍해 연안의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음에 따라 하락했는데요. 서부 텍사스 하원유는 1.9% 내린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.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미국 증시를 지탱시키고 있습니다. 미국 경기의 완만한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가 함께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연말 연초에 발표가 몰려있는 고용과 제조업 지표들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